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 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진단 키트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진단 키트주의 투톱들이 조금 들썩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시 상승이 가능할까요? 네, 일단 주가는 실적에 수렴한다는 그 명제가 먹히지 않아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어리둥절하게 할 수밖에 없는 지금 두 가지의 종목이고요. 실적이, 주가는 실적에 수렴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보는 실적이 주가가 그걸 반영하는 건 맞는데 주가가 예를 들어 그 실적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을 해버렸는가 그거를 따져야 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실적이 자꾸 주가가 실적에 수렴한다는 게 초장기적으로 계속 보면 당연히 맞죠. 실적이 나쁜 주가가 테마로 올라가는 건 한계가 있고 초장기적으로 10년 이상 올라가는 것들은 항상 실적이 상향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왜 SD바이오센서랑 CJ는 실적이 저렇게 좋은데 주가가 빠져? 그거는 어떤 시차의 차이일 수가 있습니다. 실적이 좋은데, 지금 현재 좋은데 그 현재 좋은 것까지 이미 과거에 다 올렸을 경우에 그 올린 것에는 이제 그 실적이 다 수렴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그 수렴된 게 이제 내가 지금 보는 실적은 이미 수렴된 상태고 더 향후에 실적이 더 좋아져야지 그 이상을 뛰어넘어야지 주가가 가는 동인이 되니까 안 가니까 지금 현재 재무제표에 찍힌 실적을 보고 주가를 보니까 이게 어긋나니까 좀 황당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어떤 다른 기업은 재무제표가 다 적자고 빨간데 가고 있는데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지 않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이렇게 주가는 실적을 100% 똑같이 딱 반영하는 게 아니라 200% 반영할 때도 있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코로나19로 대박이 났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다시 대박이 나던가 대박이라고 하면 코로나19가 다시 재유행을, 대유행을 하던가 그것도 작년 최정점에 이르렀던 전 세계 사태 이상으로 가야겠죠. 아니면 코로나19 말고 다른 코로나19 말고 새로운 질병이 탄생을 해서 또 지구촌을 뒤덮던가 아니면 그런 질병으로 더 이상 거기다가 배팅할 수 없으니 질병이 계속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럼 다른 포트폴리오에서 그 이상의 실적을 내던가 그래야 되는 상황인 거죠. 코로나19 지금 일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게 늘어나는 것을 또 아, 이거 정말 좀 그렇습니다. 2년 다시 또 이것을 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거? 지금 6,253명이 7월 4일 날 발생했는데 하루에 누적 확진자는 지금 1,839명, 5,864명이고요. 그냥 2천만 명이 걸렸어요. 지금 국민의 반 정도 가까이 걸리고 있어요. 그리고 일요일 검사는 보통 건수가 감소하니까 주중보다 확진자 수가 감소했죠. 월요일 기준으로 7월 4일이 월요일이죠. 월요일 기준으로 5월 23일 날 9,971명이 걸렸는데 6주 만에 가장 많은 규모예요. 아무래도 야외활동이 많아지면서 올라간 것 같고 월요일 기준으로는 3주째 지금 3,000명이 넘고 있어요. 7월 4일 날 2배 가까이 증가한 거죠. 3,000명씩 찍다가 갑자기 6,253명이 나왔으니까. 5주일 전인 5월 30일 날 6,133명이었어요. 그러니까 5주일 전으로 다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재유행할 시에 하루 또 20만 명 확진자가 나온다는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는 안 한다고 하는데 할 수가 없죠. 지금 하면 폭동이 일어나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 그냥 미국, 유럽도 안 하고 있고 그냥 중증 확진자 위주로 하고 예전처럼 저기도 안 주잖아요. 지금 보면 구청에서 문자도 예전에는 지원금 수십만 원 줬잖아요. 지금 딱 정액제로 10만 원 됐고 그런 부분도 다 풀렸기 때문에 20만 명이 나온다고 해서 정점으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그런데 확진자 수 20만 명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딱 감기처럼 지나가는 증상이고 해열제 먹으면 나니까 다시 2년 전으로 2020년 3월 달 이후 그 시점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진단키트 업체 중에 투터뷰, CJN과 SD 바이오스에서 지금 움직임이 어떤지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이 두 개가 이제 체외진단 기업입니다. 체외진단. 우리가 이제 자세히 검사하려면 병원에 큰 병원 가면 조직을 떼어서 조직 검사한다고 며칠이 걸리고 아니면 뭐 내시경으로 들여다볼 수도 있어요. 위내시경이나 장내시경이나 그리고 가볍게 할 수 있는 건 일단 키트로 하는 거죠. 그래서 체외진단이라고 하는 거죠. 조직 검사나 내시경은 체내를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체외진단 기업이고요. 외국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탑은 로슈고요. 그리고 이 진단 분야에서 분자진단이 있고 면역화학진단이 있죠. SD 바이오센서가 지금 매출액이 2조 9천억이 나와서 3조가량 나왔고요. CG에는 매출이 1조가 나왔어요. 두 개를 합치면 매출 4조예요. 지금 이 SD 바이오센서는 면역화학진단이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항체 항원 진단입니다. 항체는 몸에 이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병사가 생겼나 검사하는 거고 항원은 코로나가 걸렸나 안 걸렸나 검사하는 거죠. 코로나19 검사로 한정한다면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항원 검사는 이제 그게 걸렸나 안 걸렸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CG에는 진단 검사죠. 항체 항원 검사는 30분 내에 끝날 수 있어요. 5분 만에도 끝날 수 있고요. 집에서 하는 자각 검사 키트가 항체 항원 진단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분자 진단 같은 경우는 PCR이라는 기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병원으로 검체를 이송해야 됩니다. 6시간 걸려요. 그래서 드라이브 스루나 이런 걸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다음 날이나 반나절이 지나서 최소한 그 다음 문자를 받게 되었죠. 그러니까 지금 조직 검사나 지금 내시경 검사를 하면 굉장히 더 오래 걸립니다. CGN의 분자 진단이 PCR로 하더라도 6시간 이내면 나오는 반면에 조직 검사라든가 내시경 검사 이런 것은 문진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그리고 내시경 그리고 조직 검사 이런 거 두려워하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진단 검사는 사실 침이라든가 땀이라든가 이런 걸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 굉장히 간편한 거죠. 그리고 이런 시장이 커지게 된 거는 코로나19 때문만이 아니라 이 시장이 원래 예방의학으로 가면서 커진 거예요. 옛날에는 병이 발생하고 예방을 할 수 있는 미리 알아낼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다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치료를 하는 부분에서 이제 주력이 되었다면 이제 이런 진단 키트 회사들이 기술력이 올라가면서 예방의학 쪽으로 온 거죠. 미리 키트로 이 질병을 미리 알아서 예방하는 쪽. 예방의학이 커지니까 진단 키트 시장이 커진 거고 그중에서 이제 면역 화학 진단하고 분자 진단으로 크게 나눠지는데 SD 바이오 센서는 분자 진단이 아니라 면역 화학 진단 쪽인 거죠. PCR 검사를 주로 하는 분자 진단 쪽은 시젠인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는 또 SD 바이오 센서는 수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아요. 제일 많을 때 90%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젠 같은 경우에는 반반이고요. 그래서 지금 SD 바이오 센서가 그 후반부에 더 열을 올렸던 거죠. 왜냐하면 확진자 수가 폭증을 하다 보니 PCR 검사에 여력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병원에 검체를 보내서 6시간을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처음에 몇 명 나오고 동성까지 뉴스에 공개하고 이럴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드라이브 스루 생겼는데 드라이브 스루 차량 막고 이제 더 이상 들어오지 마세요. 그래서 오후에 와야 되고 오후에 왔더니 또 밀려서 다음 날에 와야 되고 이런 사태가 발생되다 보니까 빨리 검사할 수가 없느냐. 그런데 거기서 또 민감도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SD 바이오 센서의 항체 항원 검사 아무리 높다고 하지만 분자 진단처럼 정확하지 않고 항체 항원으로 한 다음에 또 분자 진단으로 했었어야 되잖아요. 초기에는 확정 판정을 받으려면. 그래서 이제 오래 걸렸는데 나중에 확진자 수가 너무 폭증하다 보니까 처음에 몇 천명 나올 때마다 그렇게 갈지 몰랐죠. 나중에 수십만 명이 하루에 나오다 보니 이 PCR 검사를 돌릴 여력이 없는 거 다 밀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체 항원 검사를 인정해달라. 그래서 항체 항원 검사의 민감도도 올라가고 정확도도 올라가면서 이 SD 바이오 센서가 굉장히 열을 올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SD 바이오 센서가 이제 매출 3조 원 가까이 올리고 송중희 씨도 모델로 쓰고 주시장에 데뷔하게 된 거죠. CJ는 2019년에 1,220억 원이었습니다. 매출액이. 2021년에 매출액이 1조 3,708억 원이 나왔어요. 2년 만에 매출액이 10배가 됐습니다. 10배네요. 지금 이런 상황은 기본적인 질병의 진단키트 시장이 아까 말한 대로 치료의학에서 예방의학으로 넘어왔다고 해도 2년 만에 이런 급격한 성장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시경 검사를 멀리하고 진단키트로 예방을 먼저 한다고 해도 그 환자들이 갑자기 느닷없이 모은 당뇨병이며 위장병 환자가 느닷없이 그렇게 확정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코로나19의 도움을 받았죠. 치료의학에서 예방의학으로 넘어오는 것은 장기적인 어떤 도움이 되는 배경이고 이건 완전 단기적으로 특정한 치명적인 질병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영업이익은 2019년에 224억 원이었는데 2021년에 6,667억 원이 됐습니다. 매출액이 10배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30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시젠이 예방의학 쪽에서 어떤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었던 건 맞는데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성장한 것은 코로나19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원숭이 두창이 또 갑자기 또 떠올랐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 원숭이 두창은 지금 이렇게 코로나19로 100%라는 건 없지만 코로나19로 막 그렇게 그런 식으로 퍼지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퍼지기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퍼지더라도 지금 당장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개발해도 지금 우리나라 환자 딱 한 명 나왔습니다. 그때 인천공항에서 그 두 명의 의심 환자와 그 접촉자 40몇 명인가 검사를 했는데 최종 확정 판정 받은 게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단 키트도 마찬가지예요. 키트라고 해서 무슨 임상이 없고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신약처럼 임상을 해야 되는데 환자가 없습니다. 검체가 없고 그 한 명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지금 1시간 30분 만에 원숭이 두창을 잡아내는 노바플렉스 MPXVSA를 개발을 완료했는데 문제는 원숭이 두창 연구용으로밖에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키트를 상업화해서 돈을 벌려면 검체를 여러 개 확보한 다음에 임상시험을 거쳐서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국내 환자 한 명이죠. 그럼 이거 찾으려고 지금 아프리카로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것이고 지금 원숭이 두창은 그냥 어떤 약간 이슈를 불러일으켜서 바닥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그 부분에서 지금 멈추는 거지 아까 전에 시젠이 매출액이 10배 성장하고 영업이익이 30배 가까이 폭증한 거에서 영향을 다시 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515억 원으로 분기 사상 최대치가 나왔어요. 지금 2021년도 다 합쳐서 6,667억 원인데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515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안 가는 게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죠. 시젠의 주주분들은. 지금 북미 시장이 전 세계 최외 진단 시장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최외 진단이라고 했죠. SD 바이오 센서랑 시젠이 둘 다. 지난해 7월에 바이오라드라는 회사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회사도 분자 진단 시약 그리고 장비 유통하는 회사고요. 미국 FDA의 공동 승인 및 유통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젠은 계속해서 자신이 강점이 있는 분자 진단 쪽. 왜냐하면 이게 신속도에서는 떨어질 수 있는데 아까 면역화학 진단에 비해서. 정확한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분자 진단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시젠은 계속 분자 진단에 몰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주가가 빠지니까 바이오 기업이잖아요. 우리 바이오 기업 생각하면 보통 건설주나 철강주는 5배, 6배, PER 그거 맞지 않은데. 막 바이오주는 100배, 200배짜리도 있잖아요. 300배, 400배짜리도 있고 PER이. 시젠의 PER은 5배입니다. 5배. 지금 시젠의 PER은 5배예요. 바이오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SD 바이오 센서입니다. 지금 최근에 시장에 대비했기 때문에 신성업체라고 알지만 매출액은 시젠의 3배가 나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1조 3,640억 원이고요. 매출 3조가 바이오에서만 최고가 아니라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에서의 SD 바이오 센서가 최고 매출이에요. 지금 제약바이오 업계 최초로 영업이익 1조 원 시대도 연 것이고요. SD 바이오 센서가. 돈이 엄청나게 많이 쌓였습니다. 2019년에 현금 보유고가 192억 원이었는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2020년 코로나19 첫 해에 2,432억 원이라는 돈이 쌓였고요. 작년에는 무려 8,816억 원이 쌓여 있어요. 지금 돈이.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돈을 192억 원에서 8,816억 원. 이게 바로 코인이고 이게 바로 로또죠. 그래서 이 8,816억 원 가지고 뭐를 하고 있느냐. 엄청난 증설과 엄청나게 공격적인 M&A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 현지 공장 증설에만 400억 원을 쏟아 부었고요. 국내에는 천안하고 오송의 신공장이 있는데 구축하고 있는데 신공장 천안에다가 2,895억 원. 오송에다가 1,420억 원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이제 M&A를 무섭게 하고 있는데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470억 원을 투자해서 브라질의 진단 기업인 에코디아 그노스티카 지분 100%를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162억 원을 투자해서 1차 인수를 나선 다음에 470억 원을 투자해서 100%를 아예 완성해서 싸버렸습니다. 그다음에 독일의 체외진단 유통기업. 지금 우리는 체외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체내진단이 아니라요. 베스트비온이라는 회사를 인수했고요. 그다음에 6월 30일 날 이탈리아의 체외진단 유통기업 리뎁 지분의 지분을 100% 취득했습니다. 619억 원을 들여서요. 그래서 지금 이제 8,816억 원이라는 엄청난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지금 공장 증설과 M&A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D바이오센서와 시젠이 면역화학 진단과 분자 진단이라는 차이가 있고 수출 비중의 차이가 있지만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해서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거기서 쌓인 엄청난 캐시카월을 가지고 새로운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다.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SD바이오센서도 마찬가지로 바이오기업인데 PER이 이거는 4배입니다. 지금 PER 2022년도 실적 기준으로 4.77배가 나오고 있고요. PBR은 1.45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PER과 PBR만 보고 이 기업명과 모든 걸 가린 상태에서 이것만 딱 보면 야, 저거 소외주니? 저거 성숙한 기업이야? 이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기업이고 실적이 이렇게 뛰어난데 PER이 4배인 게 말이 되고 4, 5배가 바이오기업에서 나올 수가 있느냐. 100배짜리가 수두룩한데 100배짜리가 재무제표가 다 시뻘겋고 이런 애들 또 파이프라인의 가치로 100배, 200배를 매겨주는 시장에서 우리의 시젠, SD바이오센서가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4배를 받고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그러는 쪽이 이제 시젠과 SD바이오센서를 굉장히 앞날을 좋게 보시는 분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고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부분이죠. 그럼 왜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실적, 주가는 실적에 수렴한다는 그 명제가 장기적으로는 맞죠. 그래서 아주 초장기적으로 시간을 늘리면 당연히 매년 실적이 향상되는 기업이 주가도 우상향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문제는 이 코로나19라는 어떤 특수한 부분. 아까 봤듯이 이 예방의학으로 전환된 부분에서 당연히 SD바이오센서나 시젠 같은 진단기업의 중요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왜냐하면 치료 시장으로 넘어가면 타격이, 출혈이 커요. 환자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국가나 사회에도 똑같아요. 예방을 해서 초기에 잘라내거나 미리 예방을 하면 훨씬 더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거죠. 환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거 커가는 건 사실인데 문제는 그 속도, 그 예방의학이 커가는 속도가 있는데 그 속도에 비해서 굉장히 블랙스왕급으로 지금 코로나19라는 질병이 들어오면서 순식간에 2, 3년 만에 현금성 자산과 매출의 영업이익이 폭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계속 20년 동안, 2년, 3년의 어떤 뜨거웠던 부분이 계속 10년의 10배의 기간에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2, 3년의 기간에 엄청난 지금 주가의 상승이 나왔는데 그 향후 20년 동안 그 10배의 기간을 했을 때 똑같이 나올 수 있겠느냐에 대한 그 부분에서 지금 주가가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코로나19의 어떤 정점을 뛰어넘는 치명적인 질병이 등장을 하거나 뭐 아니면 또 그 어떤 우리가 모르는 변수가 등장을 하지 않는 이상 지금 이렇게 코로나19로 완전 정점을 찍었던 부분까지 가려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약바이오 업계를 통틀어서 매출 3조와 영업이익 1조를 최초로 달성한 SD바이오센서 이 진단기업의 탑의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 진단기업의 기술력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D바이오센서나 이 시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일단 조금 차분하게 코로나19의 어떤 특수성을 감안하셔가지고 주가가 조금 또 조금 이제 자리를 잡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좀 그런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을 좀 더 장기적으로 넓혀서 넓혀서 초장기적으로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지금 산과 고를 만든 것에 너무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젠과 SD바이오센서 알아봤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